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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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지? 네? 몇 층이야? 너무 대개인데? 나 우리 누구야 왜 이렇게? 아 칠채인가 본데? 칠채인가 본데? 칠당가 칠채세요 주차 어디 있는지 알지? 치아 3층 난 몰라 요즘 다 나오지 않나? 다 나오지 않나? 막 그냥 나와 요즘은 아 아 어제는 신세계 강남 갔는데 어? 나 그저께 신세계 본점 갔는데 아 본점? 본점은 거기잖아 본점은 지나갔어 그저께 토요일날 지나갔고 홍대? 홍대? 아 토요일날 강남을 간거구나 홍대 원래 킴텍스 애랑 가려다가 오토쇼?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팀앱으로 찍고 가는데도 천명이 가고 있대 3 오늘 다 한 벨에 네 오늘의 승리 승리 지하 4층입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지하 5층입니다. 지하 5층입니다. 지하 6층입니다. 지하 6층입니다. 지하 6층입니다.